자 제가 오늘은 아 큐브 정말 신기한 어플입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니까 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큐브를 성공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핫한 어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굉장히 신기하긴 하더라구요 자 333 큐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뭐 그대로 섞고 잘 섞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을 켜 놓은 상태에서요 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 볼게요 자 색깔대로 자 주황색 있으니까 주황색 놓고 주황색 그리고 이쪽 끝에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하얀색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녹색 아 파란색 가운데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리고 다음 장 넘깁니다 그럼 그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3개 하나 둘 셋개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하얀색 두 개 그 다음에 녹색 두 개 그리고 또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하라네요 자 하얀색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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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죠 그 다음에 주황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이죠 녹색 노란색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넘깁니다 자 이쪽으로 afterwards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강 빨강 그 다음에 파랑파랑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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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자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6번을 따라 하네요 자 과연 맞춰질지 자 뭐 신기하긴 합니다 그대로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을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아 끝을 돌리네요 두 번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끝에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와우 다 맞췄는데요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결과 아 이런 손맛은 없네요 신기하긴 한데 짜릿한 짜릿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자 신기하긴 하지만 아 물론 이제 큐브를 한 번도 맞춰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어플인데 아 굳이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실제로 자기가 공식을 해보고 해서 맞춰야지 성취감 이라든지 이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손맛도 없고 그냥 그냥 맞췄네 신기하네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을 올려놓은 성공 영상들 성공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일단 뭐 성공 하긴 했는데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근데 뭐 신기하긴 하네요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사사사 큐브도 한번 해볼까요 그건 좀 더 복잡하니깐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